오늘은 유튜브 최초로 몬스터 냉장고 리뷰를 하겠습니다. 몬스터 냉장고는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냉장고가 아니고 상업적으로 나온 냉장고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경로로는 구매할 수가 없고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몬스터 냉장고의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. 34, 43, 60 일반 승용차에도 들어가는 아담한 사이즈입니다.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라면 쉽게 들 수 있지만 여성이라면 포기하세요.